내가 널 쪼아 죽일거다 영원한 고통이 뭔지 느끼게 해줄게 손패가 이상해요 아 겁나버리고 싶네 진짜 겁나버리고 싶네 오르가나이드 아 메타비트다 아 증지가 쓰레기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있네 평화의 사자 또 또 또 저거야 또 메타비트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쓰는게 맞는데 도피 여기서 고민 크악 해야되겠지 크악 하고 아 손에서 떨어지는 은성이를 보아라 평화의 사자는 상관없고 나머지 하나 중에서 부숩시다 나머지는 상관없다 나머지는 부숩시다 그렇지 너 어차피 증지 필요 없잖아 야 상대방한테 나 지금 되게 못된 생각 지금 들었거든요 스킬 드레인 스킬 드레인 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노닉 배당을 제외한다 평화의 사자 상관없고 평화의 사자 얼마든지 있어도 돼 괜찮아 내가 지금 너한테 할 짓은 그게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없어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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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지 그 스킬 드레인 좀 손으로 올려봐라 로닉 또 제외인가 또 제외인가 오케이 오케이 안 갔지 안 갔으면 됐어 니 손패에 지금 뭐식이야 저거 스드 하나 있고 노원 내가 널 쪼아 죽일거다 영원한 고통이 뭔지 느끼게 해줄게 상대방한테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해줄게 상대방한테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해줄게 상대방에게 신협 네가 지금 켜놓은 평화의 사자야 내가 이 2200짜리로 공격 1500 이상도하니 200짜리로 쪼아 죽여주면 돼 스드 키면은 박아버리면 되고 그래 잘가 그래 영원한 고통을 받을 리가 없지 잘가